자, 10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매장 안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재고가 있는지, 그렇게 제품 판매, 재고 문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인데 그게 좀 안 보여. 그럴 경우에 물어볼 때가 있죠. 그렇죠. 외국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표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절된 경우. Sold out. 그렇죠. sold out 되는 경우. 품절을 sold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팔렸나요? 품절됐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해볼까요? Is it sold out? 그렇죠. 한 번 더. Is it sold out? 한 번 더요? Is it sold out? 이거 품절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세일 많이 합니다. 외국도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세일 중인지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제품 판매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 이거 세일 중인가요? 세일 중 그러면 우리가 be on sa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e on sale. 아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많이 오래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 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새 상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is it new? 그렇죠. 그냥 is it new? 이렇게 하시면 돼요. is it new?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없어요. 잘. 내가 살려고 하는 시수나 그런 경우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많이 팔려요. 저는 가끔 진짜 갖고 싶은데 사이즈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걸려있는 거. 지니아. 네. 네. 그거 사면 근데 이제 조금 좋은 데서는 뭐 이렇게 뭘 더 주거나 뭐 하나. 아 그래요? 그러기는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어디서 샀네. 너무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렇죠. 너무 갖고 싶어서 있어서 그렇게 사는데.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은 가격이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DP 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깎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거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있는 상품들은 그 점원이 마음대로 그걸 못하죠. 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산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입어본 거. 맞아요. 손대도 많이 타고. 그래서 꼭 사고 싶어서 사야지 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너무 예뻐. 색깔도 너무 화려해. 그래서 과감하게 입어봤어. 아 근데 뭐가 좀 애매해. 이게 다. 뭔가 핏이 약간 이상이.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야지. 남자 건지 여자 건지. 거꾸로 뭐 여성분들이. 그렇죠. 여성분들이 사실 이게 너무 이쁜데. 이 코너가 좀 애매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이럴 경우. 이거 여성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냥 is it for 성별?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누구를 위한 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여성용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그렇죠. 자 women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Is it for women? 네. 여성용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이거 하나예요. 남은 거 하나예요. 그렇죠? 네. 모든 경우는 다 생각을 했대니까. 이거 마지막 남은 건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냥 the last 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Is it the last one? 한 번 더요. Is it the last one? 한 번 더. Is it the last one? 네. 자 여러분들이 쇼핑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의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게 될 텐데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셔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제품, 판매 상태가 어떤지, 또 재고가 있는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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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